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여지까지는 얼굴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는 피부의 노화 그리고 손등의 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고전인 마의상법에는 부삽소강 종무하닐 피부향세 내부실지여량 하고 있는데 피부가 거칠고 껄끄러우며 광택이 없으면 일생이 힘들고 피부가 맑고 향기롭고 섬세하고 미끄러우면 부귀한 집안의 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을 고지곳대로 다 믿기에는 피부가 저처럼 이렇게 좋지 않게 태어난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낳을 때부터 체력이 약하게 태어났으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과 같고 또 폐가 유전적으로 폐질환이 많은 유전자다 할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좋은 공기에서 살도록 해야 되겠고 또 두뇌 회전이 조금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1시간 공부할 동안에 2시간 3시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마의상법에 나온 바와 같이 피부가 좋지 않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피부를 잘 보존하고 손질해서 피부 노화가 덜 되도록 한다면 50년 이후에는 피부를 관리하지 않은 사람하고 50년 동안 피부를 관리한 사람은 나중에 분명한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럼 고로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한 방법을 말씀해 드릴 텐데요 우선 피부 노화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얼굴 노화의 4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 지구 중력에 의한 처짐 우리가 지구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조직이라도 얼굴도 그렇고 가슴도 그렇고 엉덩이도 마찬가지죠 무릎 같은 경우에도 무릎에 주름이 생기는데 이쪽 대퇴부에 있는 살들이 이렇게 처지면서 무릎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중력에 의한 처짐 그 다음에 살이 빠지면서 볼륨 소실로 인한 꺼짐이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테고요 표정근에 의한 구겨짐 지난번에 미간 주름 관상 성형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표정근에서도 좋은 근육이 있고 나쁜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근육을 보톡스로 계속 마비시키면 좋은 표정이 좋은 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햇볕 광로화로 인한 피부에 콜라겐 변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에서는 주로 2번과 4번 볼륨 소실로 인한 꺼짐 그 다음에 피부에 광로화, 피부에 햇볕이 비쳐서 피부 콜라겐이 변성이 돼서 피부가 우울죽을 하게 되는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화가 되면 살이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복부는 빠지지 않는데 얼굴이나 가슴 이런 데는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화 현상에 따른 원인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살이 빠지는데 그 지방세포가 저 깊게 있는 심부지방이 있고 피부 밑에 있는 천부지방이 있습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 보면 그 삼겹살 껍질 밑에 지방이 있는 것은 피부 밑 지방이고 곱창 전골을 먹을 때 곱창에 이렇게 더글더글 끼어 있는 것은 심부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노육된 얼굴, 얼굴 살이 많은 노육된 얼굴 관상 성형에서 이 반쪽으로 심부볼을 빼는 방법하고 피아 지방을 흡입하는 방법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내장 지방은 줄거나 하지 않는데 도리어 느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피부 밑에 있는 지방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피부 모식도를 보게 되면 피부 바로 아래에 빨갛게 제가 타원을 그려놓은 부분이 그 위쪽 진피 바로 밑에 있는 지방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방이 많이 빠지게 되면 피부 건조증이 되고 피부가 자글자글하게 표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저 맨 아래쪽에 있는 근육 바로 위에 있는 그 노랗게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한 부분은 심부 그러니까 피부에서도 위쪽 지방과 아래쪽 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아래쪽 지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빨간색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오징어를 구우면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빨간색 부분의 지방을 이렇게 쪼그라들게 해서 이렇게 피부를 수축을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이 빨간색 부분의 지방은 도리어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보존이 돼야 더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해지는데 우리가 물광주사라고 필러를 이렇게 피부 아래에 바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빨간색 부분에 필러를 넣어서 히알루론산 필러 한 분자당 물이 100분자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한 분자당 물을 많이 끌어오게 되기 때문에 훨씬 수분 첨가 효과가 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꽃이 물이 부족해서 시들었을 때 꽃에다가 이렇게 물을 수분을 공급해 주면 꽃이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수분을 머금으면서 탄력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물광주사 효과는 이 피부 밑에 있는 이 빨간색 부분에 수분을 좀 첨가해 줘서 피부를 탄력 있고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 해서 물광주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부 밑에 있는 지방세포 특히 피부의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세포 또 그 밑에 있는 지방세포들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면 빠져서 쪼그라들게 되면 그 위에 거죽에 있는 살 껍질은 우글쭈글하게 되는데 이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햇볕을 받지 않는 부분 이렇게 몸통 부분이나 우리가 이렇게 목욕탕에서 보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등을 보면 이렇게 등에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커튼 처럼 그거를 보면 되는데 그 부분을 인트린직 에이징 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의 뜻은 햇볕이 닿지 않음에도 저절로 피부에 노화가 되는 현상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 저의 손목과 팔목 그리고 손등을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마는 손목, 팔목 쪽은 햇볕이 이렇게 많이 타지 않아서 좀 희끄무레한 데 반해서 손등은 햇볕에 좀 많이 타가지고 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필러가 얼마나 오래 가나요 해서 실험한 것도 보이네요 그래서 햇볕이 닿는 곳과 햇볕이 닿지 않는 곳에 광, 노화, 포토 에이징의 차이를 이렇게 확연히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특히 평균 수명이 증가하게 되면서 50대, 60대 이런 분들도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운동을 많이 해서 아주 그냥 몸에 근육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몸에 이렇게 피부도 아주 좋은데 얼굴은 그냥 60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노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첫째 광, 노화 햇볕을 받는 부위하고 몸은 30대인데 얼굴은 60대다 이런 것은 가장 큰 원인은 햇볕에 의한 요인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광, 노화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전에는 구릿빛으로 이렇게 몸을 만들겠다고 해서 썬텐을 일부러 하고 그랬는데 지금 수명이 점차 연장됨에 따라서 지금 100살, 120살까지 지금 이 피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부를 광, 노화로부터 이렇게 잘 보호해야 오래도록 탄력 있고 윤택한 피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피부 노화에 따라서 손등의 노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